네 이번 시간에는 쉽사의 실무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창조회사는 컴퓨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컴퓨터 제조업입니다. 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 요구사항에 대해 답하시오. 1번 다음은 주식회사 창조회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을 수정하고 누락 부분을 추가 입력하여 완성하시오. 다른 재무제표는 모두 적정한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이 손익계산서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틀린 내용을 찾아서 수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계정과목과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복료후생비 금액이 쓰셨습니다. 복료후생비 금액을 수정합니다. 기부금의 금액도 틀렸습니다. 수정합니다. 190만원으로 단기순익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제조경비중 임차료와 관련하여 창고 임차료 비중이 크므로 계정과목을 별도로 설정하고자 한다. 아래 계정과목을 추가 등록하시오. 기초정보 등록에 계정과목 및 저개등록을 누릅니다. 가운데 코드 계정과목란에 코드 자리에서 537번을 치시고요. 우측에 해당되는 계정과목과 성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기 위해 종업원을 거래처에 등록하려고 한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등록하시오.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일반 거래처 탭에 그대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800번 이성실 동의실 이성실 대표자명에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점표 입력 문제입니다. 점표 입력에 일반 점표 입력을 누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7월 17일 영업관리팀 직원 김병철의 결혼식에 축의금으로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변의 복류생비 대변의 현금입니다. 영업관리팀 임무로 판매 관리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출금으로 넣으셔도 되고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7월 20일 생산부에서 사용하는 화물차량 취득가액 1500만원 감가상각 누객 850만원 교통사고로 인해 폐기처분하였다. 유형자산 처분손실 계정으로 처리할 것 장부금액만큼 손해가 발생됩니다. 장부금액은 1500만원 빼기 850만원 즉 650만원이 손실이 되겠습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감가상각 하던 유형자산 처분 폐기는요 차변의 감가상각 누객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차변에 받은 돈 그 다음에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있으면 입력하는 거죠. 이 문제는 교통사고로 폐기처분했으므로 받은 돈은 없고 따라서 장부금액 그대로 손실이 발생됩니다. 손실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고요. 장부금액 650만원이 손실입니다. 대변에 차량 운반구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번 보겠습니다. 8월 6일입니다. 경북 유통으로부터 제품 제조용 온재료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타인 발행 자기압수표로 지급하다. 자기압수표는 주고받을 때 현금이고요. 온재료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받지 않았으므로 회계처리 대상이 아니며 계약금 지급한 것만 거래입니다. 차변의 계정과목 하나 나오고 대변의 현금이 나오는 이러한 거래는 출금으로 넣어도 되고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출금으로 넣겠습니다. 선급금은 채권입니다. 계약금을 주는 것은 무건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므로 거래처리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월 9일입니다. 거래처 주식회사 송강으로부터 제품을 매출하고 받은 받으러 천만원을 거래은행인 KH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35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당사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매각거래로 처리할 것 매각거래는 소유권이 어음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은행으로 따라서 매각거래 시에 그 할인료의 이름은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처리합니다. 차변의 매출채권 처분손실 할인료 35만원 먼저 비용이 발생 차변 넣고요. 그 다음에 차변의 받은 돈 보통예금 그 차액 965만원 넣고 대변의 받으러 소유권 송강 거래처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8월 22일 이입니다. 거래처인 주식회사 중국 상사의 외상매입금 6400만원 중 50%는 당장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상환을 면제받았다. 이게 채무잖아요. 외상매입금이 면제받으면 그 계정과목 이름은 채무 면제 이기입니다.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의 외상매입금 중국 상사 대변의 당장예금 대변의 채무 면제 이익 채무 면제 이익 채무 면제 이익은 영업의 수익입니다.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8월 25일 입니다. 범계 범계기업의 외상매출금 3000만원 중 1000만원 현금으로 지급 현금으로 받고 1000만원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범계기업 발행의 약속어음을 받았다. 외상매출금이 제품을 팔고 받은 것이므로 받아야 될 것이므로 받으러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 처리해야 됩니다. 상거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차변부터 써보겠습니다. 차변에 받은 것 현금 100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받으러 범계기업 거래처 입력하구요. 2000만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범계기업 입력합니다.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를 코드번호까지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매출전표 입력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은 메인매출전표 입력입니다. 메인매출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첫번째 10월 8일입니다. 주식회사 거북에 제품 12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매출의 과세죠. 대금중 600만원은 주식회사 영천이 발행한 2개월 만기 약소금으로 배서받고 이거 받으러 미고 거래처를 영천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잔액은 당사의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매출의 11번 전자란에 여 분개는 혼합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동으로 분개된 계정과목 확인하시고 제품 배출이 맞으므로 차변의 받으러 거래처를 변경합니다. 주식회사 영천으로 600만원 차변의 보통예금 7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월 13일 입니다. 비사업자인 최연준씨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 11만원 부가세 포함 현금으로 지급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현과가 되겠습니다. 현과 현금영수증 받았잖아요. 매입의 현과 매출의 현과 제품을 팔았으므로 그리고 건별카과 현과 이 건별카과 현과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하는 겁니다. 현과 22번 제품 되겠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공급가액에 넣으세요. 분개 1번 하시면 자동으로 분개됩니다. 하단에 수정할게 없습니다. 이번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월 15일 입니다. 주식회사 탐진테크에 임가공 계약을 임가공 계약 체결하고 제작을 의뢰했던 제품을 납품받고 임가공 외주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치하였다. 이 계정 외주 가공비 임가공 임가공 20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전액 포통 예금으로 결제하였다. 세금 계산서 받은 것이죠. 그리고 공개됨으로 51번 과세 입니다. 임가공 비 넣고 2000만원 넣고 거래천도 쉬고 전자라는 여하 구요 분개 혼합 해야 됩니다. 매입에 자동으로 나오는 기본값 온재료를 외주 가공 비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제조 원가 선택 하시고 대변 보통 예금 처리 하시면 되죠. 다음 4번 입니다. 10월 17일 중국 칭다오 상사의 제품 1000개 개당 2000 위안을 직수출 하고 대금 예상으로 하였다. 직수출 하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면 선적일 기준 환율로 부가세 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받더니 1 유안 당 190 원 이었다. 따라서 단가에 2000 을 입력 하는 게 아니라 2000 유안 곱하기 190 원 해서 입력 하셔야 되겠습니다. 매출 수출 입니다. 수량 1000개 넣고 단가 2000 유안 곱하기 190 원 38만 원 입력합니다. 힝 칭다오 상사 수출 영수율 구분 1번 입니다. 1번 모르시면 이렇게 풍선도운 말풍선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서 넣으시면 되겠고요. 붕괴는 2번 하시면 되죠. 자동으로 붕괴됐고 제품 배출 계정이 맞으므로 빠져나옵니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10월 22일 생산부에서 사용할 실무서적을 문풍문고에서 9만원에 구입하면서 전자계산서를 수취하고 미지급하였다. 자 계산서죠. 매입의 53번 면세입니다. 생산부에서 쓸 서적의 이름은 제조원가의 도서인세비가 되겠습니다. 부가세에 면제된 겁니다. 전자가 나오면 전자란에 열을 입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하고 전자계산서는 전자란에 열을 입력하십시오. 붕괴는 혼합이고요. 하단에 도서인세비 제조원가 대변에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6번입니다. 10월 26일입니다. 김봉남씨 개인에게 제품을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원에 현금 매출하고 간이 영수증을 발급했다. 가산서 여부는 고려하지 말 것. 지금 보시면 간이 영수증이죠.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이 아닌 간이 영수증 또는 아무것도 발급하지 않으면 매출의 14번의 건별로 입력하라고 그랬습니다. 간이라고 나와서 15번 간이를 선택하면 안됩니다. 15번 간이는 간이과세 개인사업자가 영수증을 발행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를 포함해서 건별로 넣어야 되므로 110만원을 공급가에게 넣으시고요. 붕괴는 1번이 가장 빠릅니다. 1번 하시면 자동 붕괴되고 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5월을 수정하는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1번 8월 15일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는 전액 원재료 구입과 관련된 운반비용으로써 대구화물 일반과세자로부터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단 입력된 운반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자 그러면 매입매출전표에서 수정하셔야 되겠습니다. 8월 15일 보세요. 이렇게 8월 15일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없죠? 일반전표 입력을 눌러보면 8월 15일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 오류를 고치는 것은 어떤 전표등 하나에 입력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면 매입매출전표에 넣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착각을 해서 일반전표에 넣은 것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일반전표에 입력된 8월 15일자 운반비 부가세에 포함된 금액을 삭제하시고 이걸 매입매출전표 8월 15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니까 매입의 과세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문에 금액이 안 나와 있으므로 데이터에서 그 금액을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금액을 보면 22만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매입매출전표 입력할 때 20만원 이렇게 처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계정과목을 운반비로 처리해놨는데 원재료구입과 관련된 운반비용은 운반비가 아니죠. 최고자산 취득시에 발생되는 재비용은 재고자산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과목도 원재료로 바꿔야 됩니다. 일반전표 입력에 8월 15일자 거래를 체크하시고요. 좌측에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삭제가 메뉴 없으면 빨간색 X 이거 누르면 삭제입니다. 그리고 매입매출전표 입력에 가서 8월 15일자로 매입의 과세 51번 운반비 20만원 22만원 부가스 포함된 거니까 20만원 넣어야 되죠. 대구화물 전자란에 열을 넣으시면 안 돼요. 수기인은 종이를 말하는 것입니까 분계란에 가서 1번 현금을 하고요. 온재료가 맞음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수정해 보겠습니다. 11월 25일 주식회사 0월의 외상매출금 800만원을 회수하여 당사 보통예금에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회계처리 전 주식회사 0월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500만원이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동사에서 발행한 어음을 조기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에서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일반전표 입력에 가서 11월 25일 보통예금통장에 800만원 들어온 것은 외상매출금 800만원이 아니다 말했죠. 외상매출금은 500만원이었다. 라고 그랬으니까 500으로 고치고 나머지 동사에서 초과하는 것은 주식회사 0월이죠. 동사가 발행한 어음을 조기결제한 것이다. 어음 대금 받은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으러 용월 300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5번 결산정리 사항입니다. 먼저 문제를 보시고 전산액의 1급은 결산제로 입력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동결산 붕괴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1번은 수동이고요. 2번은 감가상각이니까 자동이고 그 다음에 3번 대선충당금이니까 자동이네요. 자 이번에는 자동이 2개나 되므로 어 맞출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죠. 자동은 자료만 넣으면 결산제로 입력이 자료만 넣으면 붕괴를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붕괴 안하니까 더 맞출 확률이 높고 1번만 붕괴해서 일반전표 입력에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전표 입력에 1번을 붕괴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결산제로 입력에다가 2, 3번 넣고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12월 31일입니다. 드림보험에 지급한 영업부서 자동차 보험료 120만원 중 2016년도 보험료는 80만원이다. 그러면 40만원은 미경과분이고요. 내년치 보험료를 미리 지급했다 이런 말이죠. 이럴 때 차변의 성급금이죠. 대변의 보험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제로 입력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결산제로 입력 버튼을 누르고 1월부터 12월을 치십시오. 결산율 현재 무형 자산인 소프트웨어의 전기말 삼각구 미삼각 잔액은 2,400만원이다. 내년 내용 연수는 내용 연수는 5년이며 2015년 1월에 구입하였다. 이게 1년 삼각하고 나서 남은 게 2,400만원이라고 그랬죠. 2016년도 말 무형 자산 삼각하시오. 무형 자산은 프로그램에서 직접 삼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400만원 나누기 4를 해야 돼요. 그래서 6,400만원이 되겠고요. 참고로 아무 말이 주문이 없으면 무형 자산은 정액법으로 삼각하는 거예요. 매일 6,400만원씩 삼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가서 무형 자산 삼각비 그 부분에 가서요 소프트웨어를 클릭하고 600만원을 입력합니다. 다음에 대손충당금을 위해서 상단에 F8 대손삼각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1% 한다고 그랬으니까 대손율 맞고요. 2개의 계정과목만 나왔으니까 그대로 넣고 결산 반영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해당되는 내용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대손삼각에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자리에 각각 금액이 733만원 148만원씩 입력됩니다. 분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단에 F3 전표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이해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부조회 문제를 풀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은 이론 문제 답안 작성되는지 입력하시오. 1번 4월 30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와 금액은 얼마인가 1번 문제는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는 겁니다. 거래처 원장을 클릭하시고 4월 30일 현재 그랬으니까 4월 30일 치시고 외상매출금 전 거래처 조회하는 거죠. 거래처를 한 두 곳에서 엔터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와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으니까 숫자가 제일 큰 거 찾으시면 되겠죠. 제일 큰 숫자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7,530만원 기록하고 있는 잔액이 주식회사 포청 이 되겠네요. 답은 주식회사 포청 금액은 7,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네, 과세표준에 대해서 물어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고 메인 매출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 탭 누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자, 1월부터 3월을 치고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영세율 분을 물어보므로 영세 파트 보면 되죠. 예, 이 부분이잖아요. 5번, 6번 숫자 하나밖에 없네요. 정답은 1억 4천 6백 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간의 금액 차이는 얼마인가 해계관리에 결산 및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를 누릅니다. 자산부채이므로 자, 그리고 6월 70이고요. 6월 30일 날짜 확인하고 유동자산과 그 다음에 유동부채 유동부채 밑에 있겠죠. 두 개의 차이는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유동자산 금액에서 계산기로 172만 17억 2천 9백만원 빼기 유동부채 48만 3천원 4억 8천 3백만원 빼시면 되겠어요. 그 빼면 12억 4천 6백만원이 나옵니다. 12억 4천 6백만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9 7 10 11 14